이렇게 맛있어 해나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없더냐 내게 뭔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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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을 위해 한국어 타이크 사항을 위해 한국어 타이크 사항을 위해서 한국어 타이크 사항을 위한 먹기 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잘 잘한다 다행히 우리 모두 잘하기를 하자 두께이게 말해서 한국어 타이크 사항을 위한 것이다 한국어 타이크 한국어 타이크 作りましょう!作りましょう! さてさて何ができるかな? はい!できました! 作詞・作曲・編曲・編曲・編曲 初音ミク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배송이 8시즌쇼 이 배송이 9시즌쇼 오늘 오늘 함께 타면 타이íksa 이 러시즌쇼 2시즌쇼 그냥 러시아 101 2시즌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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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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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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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빌라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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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는 바다퀴 소스는 이는 바다퀴 소스는 바다퀴 소스는 여기가 뭐지? 여기가 뭐지? 5분 정도 4분 정도 5분 정도 5분 정도 지금 이 짠이 진짜 뭐지? 이거 진짜 진짜 5분 정도 서 지금 이 대로 또는 이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대로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 대로 하얀 것 같은 경우는 헛갈로도 안하고 근데 지금 우리 대로 안하고 우리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